자 아! 지아! 이 자식아 죽어라! 쫓아. 가자! 가자! 자 제가 봤을때 저기서 한마켓 돌면은 저쯤에 있을겁니다 쫓은다! 지아!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출근 충분히 즐기셨죠? 자 다음 방송 때 봅시다 여러분들 다음 방송은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전 참여하실 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알았죠? 안녕 자 여러분들 더욱 더 재밌는 영상을 원하시나요?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구독 누르시면 왓츠케이드